네 분 안녕하세요 우리 임수정 씨 첫 만남, 첫인상 좀 떠올려 볼까요? 어땠나요? 두 분 조정석 씨도 그냥 유쾌하고 하얗고 진짜 남자 배우니까 참아야죠 약간 개구지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되게 귀여우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진욱 씨는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멋있고 뭐 이렇게 이 미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바라보질 못하고 있네요 저는 진짜 제가 참 정말 상대 배우 운이 너무 좋구나 이런 좋은 배우분들이 참여하는 작품에 저도 이렇게 또 사랑받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배우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세 분 모두 그렇지만 특히나 남자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석 씨와 이진욱 씨는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배우분들인 것 같아요 맑은 배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